여기는 제주도 그릴 제주 본점입니다 제주 일주도로 대로변에 있어서 찾기는 아주 쉽습니다 이곳은 고기도 맛있지만 사이드 메뉴들이 아주 맛있습니다 역시 첫째는 빈속에 쫙 감칠맛이 났던 양배추 절임입니다 계란을 풀어 비벼주면 고기하고 아주 찰떡궁합인데요 여기는 이런 게 맛있어 이런 거랑 멜밭 이런 거 맛있어 멜밭이 고기 멜밭이 고기 맛 뽑았는데 도로에다가 떡까지 오는 거지 좀 붙이고 있으니까 무리 안 좋아 오우 좋다 고기가 좋네요 고기 선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고기 좋네 고기 좋네 고기 좋네 이곳은 숯으로 고기를 굽는 방식이었는데 고기는 역시 숯불입니다 고기 좋네 대답해 이 집은 멜조림이 아주 맛깔스러운데 마치 우렁 강댕장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우렁 대신 멸치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돌이 들어있는 된장찌개는 고깃집 찌개다운 맛이었습니다 이번엔 잼잼이의 배낮과 양념이의 고춧가루 포스가 여전하다는 것 같아요 어어 오오오오 어우 저희가 어렸을 때 시작해가지고 나이가 어렸어요 20세 시작했어요 아기란물 계속 켜지니까 생각하던데 대박이다 본사 직원이랑 본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찬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와있거든요 서울, 경기, 제주, 광주에도 있는 제주도 그릴입니다 다시 봐도 침생 터지는 비주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